계속해서 참가번호 11번입니다. 부산의 동래구에서 오셨고요. 가수를 지망하고 계시는 오늘 저 중년으로 접어들어가는 이런 그런 나이인데 국내 트럭계의 정상을 꿈꾸는 도전을 시작하셨대요. 외모를 보니까 참 더 젊어 보이시는데 말이에요. 참가번호 10번 손세훈씨가 노래할 곡은 이명웅의 노래입니다. 가슴은 알죠. 박수로 응원해주십시오. 손세훈씨 우리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정말 그대와 나 우리 서로 남이 되나요 그대와 나 우리 서로 이별이 마땅하네요 그대는 괜찮은가요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눈물로 젖어들는데 사랑이 있도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보질게 떠난 그댈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же 사람 그러다가 어린 반응 그 드는 괜찮은가요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그대의 두 눈에 비친 내 모습 눈물로 젖어내는데 사랑이 있도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모질게 떠난 그댈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사랑이 있도록 아픈데도 그댈 찾아요 이 아픔조차 그대를 모질게 떠난 그댈 잊었다 해도 가슴은 기다립니다 가슴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가번호 11번 손세훈씨 벌써 팬들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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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